랩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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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다 멀다 랩땅땅 어서오세요 어두워서 또 안 보여 왜 지하터널로 들어가지 날씨 더럽게 추워 랩땅땅 밥 배달 고객맞춤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주문해놓고 전화가 없네 아이고 저리로 가야되는데 어머 어머나 이상해 나 딴 들어가서 어떡해 여긴 또 어디야 유턴해야 되는데 물다리 또 건났어 어떡해요 배달 왔어 밥 시키셨죠 배달 시키고 왔고 밥 시키고 왔어 12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맨날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원래 오는 길이 아니고 딴 데로 와서 저리부터 렌즈 출발했을 거 아니야 12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이거 렌즈에 달아서 좀 돌려봐 말 돌리지 말고 12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12시까지 와야 사람들이 12시부터 점심시간일 거 아니야 그때부터 켰지 12시까지 켜는 게 아니야 여기 도착이 12시여야지 그래야 뭐 먹어먹지만 하든 뭐 쌀쌀을 받긴 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나 1시야 1시 12시까지 다들 이제 가야 돼 점심시간 끝나도 반찬 몇 개 안 돼 5점 실기무침하고 멸치볶음하고 홍어무침 홍초언니가 사준 거 홍어무침 버려 홍어무침 버리라고 왜 버려? 나 홍어 안 먹는다고 홍어 버려 빨리 지금 버려 빨리 버려 홍어 안 먹는다고 홍어 안 내리겠다고 나 지금 냄새도 맡으면 안 된다고 빨리 버려 뭐해 왕이야 난 이렇게 입고라는 소리 안 했다 분명히 홍초언니에다가 밥까지 들어 온 건데 미역국 많이 먹고 빨리 나아야 되거든 휘불려가지고 아 근데 조금 냄새 나는 거야 진짜로? 너 이거 뭐라고? 뭐라고? 어? 약간 톡이 비린 거 썼어? 아니야 하나도 썼어 미역국을 해줘서 고맙긴 한데 제가 진짜 인기 좀 까다롭거든요 대호야 상수한 거야? 눈매교정이요 갈비는 맛있네 이거는 진짜 맛없을 리가 없겠지 여러분들 왜? 절대 여자 집에서 여자한테 보내달라 하지 마세요 제가 짜게 먹거든요 이거 존나 짜요 제가 먹는데도 짜요 짜 안 짜? 딱딱한데 그냥 너무 맛있는데 뭐 제발 먹어봐봐 먹어볼게 응 멋진다 그렇게 요리 잘한다 잘한다 카더만 지인마자기랑 잘한다는 거네 난 잘한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어우 맛있다 라고 하길래 돌려가지고 100이 나오면 벌칙을 안 하는 거고요 초생화로 초생화? 이순씨? 나는 100 100 자 다시 돌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자 딱 세 가지 이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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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 원래 얼음각이 있어야 돼 얼음각 해가지고 밖에서 하는 게 진짜 어그로 잘 끌릴 텐데 30분 올라가 있어요 10분 동안 어 반응아요 다 너무 계단의 춤 나와 어떻게 시간 1분 까기 2천 개요 이거 누가 할까 이거는 어우 이미 2분밖에 안 지났어 지금 아이고 정신을 못 참아 걘 뭐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걔나이 차먹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진짜 나이 서른 줄에 아니 그냥 밥 배달아 온 건데 어우 물 너무 차가워 다시 타면 돼 있어 다시 타면 돼 어 어 타랴 이게 빨개졌어 세상에 아니 엄마 간다 나오지마 나오지마 엄마 간다잉 고맙습니다